내일 출근길에는 서둘러서 평소보다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요.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수도권에도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예상돼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금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로 오고 있지만 강원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고요. 강원도 산지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차츰 오늘 밤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강원도 산지에는 최고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강원 내륙과 경기권에도 최고 20cm 이상. 그 밖의 수도권과 충북, 전북에도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내일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도 추워집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 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서울도 체감온도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3도에 그치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당분간 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눈과 비는 목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일부 서쪽 지역은 주말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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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